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아침에 보여드린 네거머를 완성을 했는데요 2066번 두가닥을 7mm로 매직코를 잡아서 떴구요 50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7mm로 떴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부분은 8mm로 떴습니다 그래서 매직코를 잡았기 때문에 독바늘로 이 메리아스 무늬 살리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식으로 연결을 했고 이제 또 옆선도 우리 겉뜨기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7mm가 확실히 더 촘촘해 보입니다 2066번이 세탁도 이제 막해도 되고 예 극세사처럼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 실을 선택을 한거고 실 양은 80g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뜨고 네거머가 되게 일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기 편하고 또 따뜻하거든요 쓰기 좋은것 같아요 저도 목도리보다는 네거머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